제주지방법원 백우민 판사는 개한테 화살을 쏴 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이 남성은 재작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60m 떨어진 개에게 화살을 쏴 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화살을 맞은 개는 치료를 받은 뒤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. 대판사는 또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단속에 불만을 품고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,900만 원짜리 단속 카메라를 훔쳐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